대전 동부경찰서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전거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20대 A씨를 구속하고 물건을 사들인 40대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동구와 대덕구 1원에서 지난 5월부터 이달 4일까지 자전거 27차례, 상가절도 12차례, 차터리 2차례 등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